매리랑 정인이의 관계라는 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면 좀 이렇게 상황 자체가 보는 사람이 재밌지 않더라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재밌거든요 연기할 때와는 달리 로맨틱 가위로 돌아온 김재욱 촬영 내내 웃음이 떠나질 않는데요 결혼을 사업으로만 생각하는 정인도 이렇게 사랑이스런 매리의 매력에 빠져들고 말겠죠 오늘은 다행히 그렇게 안 추웠는데 요 며칠 전에 너무 추워가지고 지레 겉먹도 이런 것도 이것도 메리가 줬어요 메리가 줬고 얘는 지금 온몸이 다 핫팩이에요 지금 아니요 오늘 4개밖에 안 붙였어요 말해 4개밖에 안 붙였어요 현장에서도 이렇게 분위기 좋게 지내셔 봐봐요 카메라 앞이어서 안 좋습니다 맞추우시죠? 야 괜찮아 메리야 그 다음에 이번 메리의 외박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으세요? 마음에 드는 장면이요? 제가 나온 신은 아닌데요 그 3회에서 메리가 이제 술 많이 먹고 들어간 다음날 아침에 위대한 아빠랑 둘이서